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지만 아주 소신있게 잘 받아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검사들의 비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하지 않았는가 또는 봐주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분위기 조직상 어디 가서 뭘 얻어먹거나 또는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에다가 그런 식의 말하자면 룸사롱 같은데 고급 술집에 가서 접대를 받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렇게 첩보가 나온 것만으로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즉각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비호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를 어떻게 비호가 되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묻고 싶다. 채널A 사건에서 뭐가 나온 게 있나. 채널A 사건 즉 검은 육착 사건에서 뭐가 나온 게 있나라고 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검은 육착 사건이 있다고 해서 추미애는 증거가 많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연수원에 보내고 직무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채널A 사건과 연결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검은 육착은 없고 그냥 채널A 이동재 기자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동재 기자를 구속할 때 검은 육착을 전자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육착 기자의 구속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에서 나온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게 어떻게 비호가 내가 비호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면서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비호를 하겠나 인사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총장 인사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식물총장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왜 식물총장이 아니냐 저는 인사꾼이 없다 지금 모든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또 고성을 지르며 말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도 말 좀 하겠다 나도 말을 못합니까 나도 말을 못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호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합니까 카메라가 어느 특정 의원을 비추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내고 있어서 거기에 되나고 윤석열 총장만 비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느 의원을 놓고 비호한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집중포화에서도 당당하게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말싸움이 심하게 됐는데 하나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당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채널A 사건이 나온 게 없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추미애 말하자면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 지휘가 완전히 엉탈이라는 겁니다. 채널A 사건에 증거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의 업무를 지시할 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걸 객관적인 조직, 그러니까 특임검사나 또는 별도의 기부에 통해서 별도의 검사들을 통해서 이걸 객관적으로 수사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있던 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던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라 했는데 결국은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를 다시 직격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언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작심한 듯 여권 의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왜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옷 벗고 나가라는 소리죠. 정치하라는 소리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이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 따로 총장을 왜 두느냐. 법무부 장관 밑에 있으면 다른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기구가 많은데 왜 총장을 따로 주겠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민은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1년간 보니까 윤석열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언을 한 걸 보니까 싸우러 온 것 같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겠다.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몰아쉬웠습니다.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기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 정무직 부하의 국무원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자 김종민은 검찰총장이 국외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문은 그 이후의 문제다. 이렇게 몰아쉬웠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 배제를 두고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 지휘권 배제가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라고 마음속에 낙탭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아야지.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종민 의원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민주공화국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탄압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압하는 거냐. 윤 총장은 수사 지휘는 법률에 따라서만 장관 지휘를 받고 총괄적으로는 제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또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빠져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맞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고 아주 대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종민이 인사권자와 판단이 다르면 직을 벗고 정치로 가면 된다 하고 따지자 지금 제가 이 문제로 쟁송 절차도 안 했다 물어보시니 검찰청법과 안 맞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여기 가시했습니다.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또 신체를 예숙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나는 당신이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 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정치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하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놓고 지금 이 의원들이 아주 여권 의원들이 아주 발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아주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친구고 대통령과도 친구냐? 부하가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친구.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죠. 부하가 아니면 친구나. 이렇게. 그 외에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원칙대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이고 여기에 지금 비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에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권력 비리에 대해서도 단단하게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내비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차별의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야당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인별 차별이 있는데 1월 달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인사가 있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인사를 해서 차별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라임 사건 등 해서 이거는 거의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업무에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근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적 추적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곧 수사를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 또는 검사들의 향응 이거는 본인이 벌써 막았다가 아니라 그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미. 그거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허가가 성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성인을 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말도 못합니까? 하고 여당 의원들 향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자꾸 비호한다. 비호한다. 한동훈을 비호한다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냐? 이렇게 바로 대물었습니다. 비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인사권도 하나도 없다.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지금 추미애가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걸어놓고 비호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